CIX의 주축이 되는 이 멤버 때문에 우리 CIX의 어떤 단합력이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. 어떤 멤버가 있을까요? BX형 같은, BX형 같은.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네요. 본인에게 한 표를. 현석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? 저도 나쁘지 않게 잘하고 있다 봅니다. 나쁘지 않게 잘하고. 그럼 잘하고 있는 거죠? 그럼 용희 씨는요? 저는 기권표 하겠습니다. 아 기권이... 너무 완벽해서 제가 굳이 투표를 안 해도. 리더가 너무 완벽해요? 완벽하죠. 아 그래요? 무조건 우리 BX다. 저도 BX형. 아 BX형? 네. 멤버들한테 평소에 어떤 신뢰도가 좀 두터운가 봐요. 아 네 맞습니다. 저희 멤버들 이제 잘 때 항상 이불 덮어주고 자고. 아 그래요? 손 씨는 아니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? 아니 아니에요. 멤버들 방 불 꺼주는 게 제 하루의 마지막이자 이제 행복. 아 그래요? 네. 제가 봤을 때 멤버들 자고 있을 때 불 꺼주고 본인이 할 일을 하러 나가는 거. 아 나가는 거? 멤버 잔 거 확인하고 불 꺼고 살금살금. 하나 둘 셋! 아예! 편집해 주실 거야 저 실패했던 거. 여러분들 25초에 1500점 많이 드렸습니다. 준비되셨죠? 네! 준비! 할 수 있어. 시작! 반대쪽 발로. 반대쪽 발로. 천천히 천천히. 성공.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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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실패해서 됐어. 대기. 실패. 아. 잘 안 된다. 오빠 씨가. 그게 아니라. 용이가 제일 웃긴 거 같아. 보통 보면. 이렇게 보면 다섯 번 튕길 때. 하나, 둘.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. 어느 순간 또. 여러분들 여기서 포기하시면 슈바돌 최초로 5000점을 획득하지 못한 팀으로 남게 됩니다. 근데 최초도 좋지 않아? 어? 괜찮아. 제로 최초? 실패 최초. 나는 진짜 이거 다 성공했었던 거니까 임팩트가 났다고 봐. 실패하나요? 실패된 팀 누구인데? 아, CRX. 마지막으로 한 번 해봐. 마지막으로. 가시겠어요? 네. 괜찮아요? 네. 자, 여러분들의 파이팅을. 깜발이 마셔. 깜발이 마셔. 자, 도전. 이 상태. 도와요. 자, 도전. 이 정도 속도로 할게요. 나요? 자, 들어와요, 들어와요. 하나, 둘, 셋, 넷. 열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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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쉬서, 열쇠서, 열쇠서. 119,4, 4, 5, 5, 1 2 자, 점프는 또 펴요. 27,3,24, 1 по 4 다행이다!